수능을 앞둔 너희들에게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과학 강의라고 하는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 수능 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위에서 마지막 퀘스트 준비했습니다. 수능을 앞둔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목은 다소 감성적이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이 감성이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가만히 해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주고 싶은 말들 몇 가지 좀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또 너무 고생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능을 준비하면서 혹은 이제 수능 이후에 좀 생각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 생각을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수능 전에, 수능 전 얘기야. 왜냐하면 이제 루틴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지금부터 의지적으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식사 잘 챙기시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 조절 잘 하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일주일 정도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도 이제 수능이 앞뒀을 때, 수능 앞뒀을 때 극도로 예민해져가지고 급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컨디션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그리고 이제 먹는 거 이런 것들 항상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선생님도 좀 장이 안 좋거든. 장이 안 좋은 친구들은 먹는 거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좋은 음식들. 대부분이면 인스턴트 같은 거 좀 피하시고요. 당분간은. 맛있더라도. 피하시고 루틴을 잘 지키시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 잘 정리하셔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수능은요. 지금까지 인생 중에 가장 큰 이벤트일 수 있어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빅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갈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큰 이벤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믿고 정말 멋지게 이걸 치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두 번째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선생님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선생님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험을 잘 봐야 선생님도 미래가 밝습니다. 알겠죠? 도와주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안 그래도 올해 여러분들이 준 많은 사랑으로 올해 많이 성장을 했어요.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책도 많이 품절되고 지금 못 주는 사태가 지금 벌어졌는데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왔어요. 선생님이 이런 저런 상황들이. 그런데 선생님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좀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미래를 스스로 잘 개척해 나가야 선생님이 미래가 밝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꼭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서 수능을 꼭 잘 치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좀 하고 싶은 말인데 조금 선생님이 닭살 돋는 얘기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살아요.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거든요. 자존감. 자존감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신감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난 불행한 사람이 비교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와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남들에게 멋있는 사람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가 되게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존감을 좀 여러분들이 키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되게 소중하다는 걸 항상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 수능은요. 자신의 몫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책임지는 그런 첫 번째 관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무조건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그걸 갖다 잘 만들어가는 그런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첫 관문을 여러분들 거치게 될 거거든요. 이걸 정말 정말 훌륭하게 여러분들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 그런 경험은 없지만 사실 군대에 보내는 아버지의 느낌? 이런 느낌하고 좀 비슷해요. 선생님 사실 지금 캐스트를 찍으면서도 많이 긴장이 됩니다. 이렇게 사실 평상시에 캐스트를 이렇게 긴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잘 봤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커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해보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다시는 이런 자리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나지 맙시다. 알겠죠? 여러분 수험생활 하지 마시고 다시는 정말 이번에 한 방에 확 끝내서 대학으로 가버리세요. 알겠죠? 그래서 내년엔 캠퍼스를 누비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수능 미리 잘 보는 거 축하드리고요. 캐스트에서 이런 말 해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생님은 선생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좋은 결과 선생님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가서 부수고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고생 많으세요. 끝!